할 수가 없어요 어 이상해 덕분에 응급했습니다 아 나 너무 불러지 표지 좀 주세요 아 저게요 어떻게 해야 할래 아 연세 처음 했으니까 너 어떻게 해 우윤석씨가 보는게 너무 슬프잖아 우윤석씨 갑자기 왜 우윤석에 있을 수 있어 우윤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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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APPLAUSE 나지sur 우윤석 우윤석 왜 그랬어 얘네 라고 그래서 5 너가 손을 잡고서 너와 난 힘들 만큼 힘들었고 싸움만 이미 싸웠고 과해도 참 많이 했지 더 이상 우린 새로운 고민들이 없어도 돼 You turn on it tonight